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공정교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운리오빌랑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나를 칭찬하도록 모십니다 나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부의 구제와 나의 성령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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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